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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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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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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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 Cu. 원 하고 온다 열심히. 정말. 그 시간을 활약해서 자기 나름대로 우열정을 쏟은 작품인데 그걸 이렇게 충분을 정했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 심사 많이 해봤는데 모구에서도 매년 심사를 해보고 나야.. 미술 ,대전 등등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심사라는 게 그림, 미술 작품을 심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파스텔이라는 재료가 갖는 매력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 파스텔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문교 파스텔 회장님, 박예장님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1960,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문교 파스텔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늘 열심히 하고 또 파스텔 공모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표편 잡을 때 미술관 학생들과 같이 파스텔을 그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 아까 여기 국부에서 우리 송영영 화재가 잠깐 얘기했는데 드가를 비롯한 인상 작가와 파집을 어렸을 때 파스텔로 그린 그런 그림을 보면서 아 이렇게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아름답고 파스텔이라는 재료가 갖는 그러니까 투명성, 색채,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사람을 매력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렇게 해서 다 나오는 그림인데 그걸 이제 순번을 갖는다는 게 또 작가하고 그 작품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뒷면에 또 다른 어떤 작품이 있는가를 모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순번이 뒤로 가면 그 작가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랬었습니다. 출품하신 모든 작가분을 정말 축하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작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회원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미술인들 작품들 많이 나와있는데 회원은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파스텔이 조금 더 쉬운 말로 저변 확대가 돼서 더 많은 작가들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원은 몇 회입니까? 36년이죠. 36년에 비해서 파스텔을 다루는 작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죠. 파스텔로 작품을 그린다는 것이 정말 그 시간을 또 물수도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우리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미술이라는 게 자료 파격성 뭐 자료가 부분이 없어요. 요즘 그림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표현 방식이 현대미술은 오히려 못 그리는 것이 매력이다 하는 그런 어떤 평론가 말처럼 뭐 이렇게 표현이 다양해지고 복잡하기 위해서 이걸 파스텔 그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카데리로 또 또 해와 미의 해와 미가 제일 아름다운 것이 나는 이런 파스텔 그립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해원분들이나 주꾸머신 분들은 더 귀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는 오히려 시소밭으로 해서 파스텔 하시는 분들은 작품이나 작품이나 작품, 좀 더 올라갈구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준비은 여자리에서 이상 말씀 들리는데 이 파스텔 해 발전하시기를 바라고 노노신 작가님들 담설험 지대에 안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좋은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준 신사 위원장님의 파슬리에 대한 애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상은 먼저 입성부터 시상을 만들었습니다. 입성 특성 수상 대상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는 두 성명인 서보 기관은 한국파텔회가 존재하는 제32회 한국파텔회가 공모전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17일 파텔회가 조간시장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성 시상을 하겠습니다. 대표 윤은주 정혜승 상회 10일이 있습니다. 상장 수상명 특성 작품은 즐거운 생활 선명 윤은주 기관은 한국파텔회가 존재하는 제32회 한국파텔회와 공모전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17일 한국파텔회 회장 조간선 기관은 한국파텔회가 존재하는 제3회 한국파텔회 공모전전에서 위와 같이 입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천자 여러분의 황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혜란, 서윤희, 유기정, 유규석, 이준희, 기정, 설, 임정현, 윤은주, 윤선, 최종, 박수 다음은 특별상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 김영호 시상은 이영일 공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시상은 이영일 공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3장 특별상 작품명 물만골 성명 김영호 이하도무 특별상 정혜선 김영호 시상은 이영일 공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시상은 이영일 공님과 함께 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시상은 이영일 공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시상은 이영일 공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상, K-ART 상을 실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ART 상은 저희 본인의 고문인 김수익 선생님께서 파텔화의 저별의 발전과 후진의 양성을 위해서 특별 참조 50만원을 초대하신 상입니다. 아주 귀한 상입니다. 김수익 고문인 감사합니다. 시상은 김수익 고문인 하겠습니다. K-ART 상 이혜석 상자 우수상 K-ART 상 작품은 보랏빛 그리고 봄, 정면 2년석 본 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그리고 상금 50만원 더 있습니다. 예,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우수상은 문교과학회장상입니다. 김경신 상자 우수상 문교과학회장상 작품은 빛속의 아름다운 작명 김경신 이하 동문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다음 우수상 한국의협의사당사 윤명회 박영웅 시상 부탁드립니다. 상자 우수상 한국의협의사당사 작품형 승고리기 성명분명회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상자 우수상 한국의협의사당인 3장 한국미술협회의 사장상 성명의 작품명 수공거리기 기간은 한국파텔협회가 좋지 않은 제32의 한국파테라 작품공모델 출구한 작품이 위하여 질투수한 성적으로 입상됩니다. 4장 한국미술협회의 사장 이광수 대상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자는 강경수 세상자는 조한성 대장입니다. 나오십시오. 3장 대상 강성명 강경수 기간은 한국파스텔협회가 좋지 않은 제32의 한국파테라 작품공모대전 유아나치 인사하였기에 선정을 내립니다. 2022년 9월 17일 한국파스텔협회 회장 조한성 강경수 세상 강경수 세상 강경수 세상 강경수 세상 강경수 네이êmes 잠깐 제가 부상식 마시고 잠깐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하는 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 지급받은 부상이 모두 있습니다. 부상은 문교 화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급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크고 예쁘고 부럽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배상은 요각에 있는 대로 아까 상급이 소개가 안 돼가지고 부상과 상금이 다 주어진다. 그래서 배상은 3백만 원이 수여되었고 부수상은 케약상 포함해서 한 50만 원씩 수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선, 특선 자료 받으신 분은 아홉 명하셨는데 나오다주면 어떤 기적사진 찰려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신 분은 감사합니다. 성경교 교육 공무원입니다. 특선자 사회 찰려 부탁드립니다. 아까 고민하신 팀장 분들 다 나오십시오. 신난 이 모형 전에는 노인의 털비드, 한 80만 원이 수여되는 건가요? 정신 관장 sister 타고 싶으신 분은 주안에 신난 그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추천 mandar, 그는 어떻게 알려 Woman과 이 시장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